네 안녕하십니까 꼴TV 시청자 여러분 꼴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또 토트넘이 루도고레츠라는 팀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일단 토트넘의 경기 내용보다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쉬었고 이번에 해리케인 선수도 쉬었는데 오늘 토트넘이 경기를 한 유르파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 수준이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대였고요 토트넘이 오늘 루도고레츠를 맞아서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보면은 골키퍼도 요리스가 아니라 조아트 선수가 나왔고요 최장방에는 해리케인이 아니라 비니시우스 그리고 2선에는 손흥민 선수나 로셀소, 은돈벨레 이런 선수가 아니라 베일 선수를 비롯해서 알리 모우라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에 경기를 쉽게 쉽게 풀어갔는데요 전반 16분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또 이거는 비니시우스 선수의 토트넘 데뷔골이기도 했고 전반 34분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한 골 더 넣었는데 이때 골 과정이 좀 재밌었습니다 은돈벨레 선수가 정말 멋진 돌파를 시도한 다음에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가 맞고 나온 공을 알리 선수가 침착하게 본인이 욕심부리지 않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내주면서 추가 골이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후반 18분 윙크스 선수가 쐐기 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도 정말 좀 멋졌습니다 윙크스 선수가 한 50m 정도 된 것 같아요 먼 거리에서 찬 공이 그대로 루도고레츠 선수 골키퍼 머리를 지나서 그대로 골이 됐는데 윙크스 선수도 본인도 스스로 놀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후반 28분 모우라 선수가 팀의 4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4대0 대승으로 마무리됐고 무리뉴 감독이 후반전 시작할 때 이제 저희 송재준 에디터가 현장 취재를 갔는데 후반 시작하면서 보통 교체 선수들이 몸을 풀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굳이 워밍업하러 안 나오고 그냥 쉬었다고 해요 그때가 토트넘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아무래도 전반전 2대0으로 끝나자마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이번에 안 써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에 점수차가 벌어지자 신의 선수들을 대거 넣었고 골키퍼도 바꾸면서 이제 이런 유로파리그 데뷔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경기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쉼없이 달려온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경기 수가 확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이제 쉽게 빼지 못하는 그런 뭐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한 후반 20분 정도는 뛰게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쉰 게 한 두 달 만인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 잠깐 있어서 9월 말 10월 초에 두 경기를 못 나왔는데 그래서 이 10월 1일 마카비 하이파와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이후로 오늘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27일이니까 거의 두 달 만에 경기를 뛰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본 손흥민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였죠 손흥민 선수는 멕시코 카타르와의 A매치 2연전에도 또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월 같은 경우에는 A매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휴식의 시간이 있었지만 11월은 제대로 쉰 적이 없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토트넘이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쉬운 대승을 거두면서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가 휴식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헤리케인 선수도 이번에 경기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주말 리그 경기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토트넘이 오는 30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인데 첼시를 상대로 리그 원전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이 지금 리그 선두에 올라있지만 아무래도 밑에 추격자들과의 그런 차이는 정말 크지 않거든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위권인 첼시를 꼭 잡아야 잡아야 선두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주전 선수들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의미였던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아웃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감각을 과시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터져야 또 토트넘의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했고 또 첼시를 상대로 리그 10호 골 그리고 팀의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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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